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전화다입니다. 2023년 1월 1일째 팔레용고 행정 관할 위반 이송과 재소기간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444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득이고요. 원고는 공익사업 부지 매수인이었습니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국사고 파기환송됐죠. 원고는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용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런데 피고가 2019년 1월 16일 날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했다고 통진했죠. 그러니까 원고가 22월 26일 한 달 정도 뒤에 민사소송으로 등기 이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민사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 법으로 이송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수원사건이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부에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는 거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주의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항구소송으로 손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무효확인은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항구소송은 재소기간을 도가했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구를 한 거죠. 이렇게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관할 위반 이송이 된 경우 재소기간 준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된 때가 기준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예비적 청구 부분이 추가적인 청구라고 본 거예요. 추가 청구이기 때문에 추가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재소기간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이고 항구소송은 재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재기한 경우라면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 처음부터 항구소송을 재기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적 예비적하고 상관없이 다 그때 처음 소재기한 때로부터 그 기대를 재소기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예비적 청구라 하더라도 판단의 선후만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동질주의 청구고 따라서 무효확인소, 취소소송 모두 이송 결정할 때 하면 최초의 소급에서 최초 소재기할 때를 재소기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원심이 아마도 주의적 청구와 달리 예비적 청구는 추가 청구로 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 청구가 아니라 애초에 항구소를 재기할 것을 이송 결정에 따라서 했다면 최초의 미사소송을 재기한 때를 취소소송의 재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